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이 영화관에 찾아온 이유는요! 1탄! 눈물 참기! 2탄! 웃음 참기! 이번에는 3탄입니다! 오늘은 바로! 화참기! 화나는 영상을 보고 과연 우리 가족들은 화를 참을 수 있을까? 어우 화나!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나도 이 앙을 보니까 못 참겠어! 화가 너무 나아! 없어지기? 자, 오늘은 이 앞에 영화관에서 불편한 영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 멤버들은 우리 가족들은 화를 참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부터 레벨 99까지 있어요. 한번 화를 참아보세요! 네! 자, 그럼 같이 제가 만든 빡치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레벨 1! 불편한 영상! 케이크?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잘라야지! 안돼!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뭐야! 불편해! 그럼 저거 어떻게 닦아! 저 케이크! 생크림이라 잘 안 지워진단 말이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끔찍하다! 이건 뭐죠? 팽이? 안 굴러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속지마!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이러면 어떤 초콜릿을 먹어야 될지 고민되잖아! 왜 불편한 건데? 오! 반듯이 하고 있네요! 마음 편해진다! 길이가 달라! 길이가 달라? 아니네! 깔끔하네요! 안돼! 다음 사람 어떻게 쓰라고! 우왕! 지금 모래를 굉장히 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죠? 응! 부들부들하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는 조금 괜찮... 아 이거 테이프 때도 짜증 나잖아! 이거 알지? 아 이거는 조금... 아! 아! 간버드때라고! 조금 뜯어졌어! 조금! 아 토마토가 으깨지는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저거 썰 왜 저렇게 썰어? 아 진짜 니가 얼굴 마냥 으깨졌잖아! 아 뭐야 저게 토마토 죽이야? 완전 으깨졌는데? 아 불편해! 맛있겠다! 헐! 헐... 어? 잘 접는데? 어? 잘 접! 딱해! 기분 탓인가? 어어? 어라? 어? 양... 하나? 어! 냄새! 어! 냄새! 어! 어! 저 손에서 냄새 안 빠질 텐데! 하하! 어우! 저걸로 손짓! 아유 손짓!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 하나가 덜 섞여... 아! 어? 막... 이상하게 섞어있어! 아 너무 불편한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불편한데? 어 아니 그대로 섞으면 뒤집혀 있는 게! 와 너무 화가난다 우와 여려케 섞는 거야 하... 으... 핫...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별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잘라 Meyer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돼 아니 방심하지마 분명 불편하게 만들거야 우리를 이제 쭉 잘라버릴거같은 기분이랄까? 안돼 내가 넌 그럴줄 알아 어 그렇다 이게 뭐지? 그대로 그려 모양대로 그리는 아주 간단한 그리기 놀이죠? 잘하고 있는데? 방심하지마 펜으로 이제 힘을 주고 그리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림이 망가지잖아 계란이다 삶을 때 소금 안 넣었나봐 다 해지네 다 해지 너무 힘을 주고 까는거 아냐? 어 그래도 저 정도면 먹을만한데? 자 로사치 수저 하나면 깔끔하게 뽑힐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먹을만한데? 먹어 먹을만해 다 뜯어야 되는데 버리는게 더 많다 버리는게 버리는게 맛있겠다 어 진짜 먹기 싫다 붙지도 않아 최악의 비주얼 최악의 비주얼 최악의 비주얼 어 퍼즐이다 간단한 퍼즐놀이죠 어? 잘 맞추는데? 잘하네 피스가 몇 개 어 어? 어? 갑자기 그렇게 붙인다 아 맞네 맞네 잘하고 있네 어 그렇네 어 퍼즐 한 조각이 없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어? 에이 설마 없소 없는거 같은데? 없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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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데? 아닌가? 어? 어? 어 나 안맞게 아 이 조각이 해놨어 숟가락을 어? 하하하하 이렇게 또 짝을 안 맞춰준다고? 아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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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5로 넘어갑니다 화나는 소리 그거 늑대 아니야? 어떤 화나는 소리를 낼까요? 쩝쩝 소리? 아! 보는 것만으로도 화나 야 바닥에 다 흘리잖아 소리가 엄청 나는데? 극경 달라 저거 리아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제일 싫어 정말 맛있다 아 야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화나 왼쪽에서 만들려 아 그만 그만 아 나 1번 빼래 하하하하 던져낼 수 있겠어? 레벨 20 민폐의 잼민이 미친거 아니야? 야 저거 한 8억 10억 하는 차를 야 누가 레이저 썼어 돈 많은가 보네 잼민이들 어 뭐야 애들이 놀고 있어요 어? 야 자동차 엠블렛을 뽑아가는 왜 뽑아가는 거야? 진짜 화나 그냥 빡치는 영상? 레벨 999? 뭐지? 화가 난다고 어 야 이거 하하하하 니가治는 아 뭐야 저거 뭐야 역시 마지막 영상에서 참을 수 없었나봐 어때요? 가족분들 오늘 화가 났나요? 말 걸지마 마지막 영상을 보고 참을 수 없었나보지? 뿅 자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보여준 화나는 영상 광북뿅 보고 참기 오늘 같이 봤습니다 어때요? 화가 나셨나요? 여러분들? 정지아아아 정지 sheet estás 화가 많다 야..댕댕이 화가 너무 나는 아래 어떤? 정지 컵發現 헉 그만해쥬 ㅋㅋ 화가 너무 나? 야? 평생 갈 거 같지? 평생 너는 곧 헤어지고 말거봐 가르쳐 봐! 가르쳐 봐! 자 어쨌든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본 가족들은 과연 화를 참을 수 있을까?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영상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셨다면 댓글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좋아요 안녕